언니,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요즘 언니 핸드폰으로 해줬는데 그래, 그래, 그래 어머, 여기 한 번만 쳐줄게 다리야 맞아요? 이름이 뭐예요? 어? 거기 있는데? 나 언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뭐야? 귀여워 정말?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에요? 엄마 잃어버린 거 아니지? 네,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한천!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전화해줄 수 있어? 핸드폰이요? 응 잃어버렸어 번호가 어떻게 돼요? 이거 맞아요? 가방하네 가방하네 형님 오빠랑 친구들 오빠랑 친구들 이거 뭐야? 이거는 카메라 신기하겠습니다 나 이제 갈게 숙소 오빠가 잘생겼어 오빠가 잘생겨서 번호 딴 거예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언니 나 있잖아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그게 공원소? 귀여워 귀여워 엄마는 잃어버렸는데 전화해주면 안 돼? 전화기 빌려줄까요? 엄마는 어디 있어요? 엄마? 엄마는 잃어버렸죠. 엄마 전화번호 알아요? 이삿짐은 핸드폰인데? 어? 뭐라고? 핸드폰은 뭐예요? 우리 핸드폰은 내 거 아니에요. 이거 맞아요? 알 수 없는 번호? 어? 뭐야? 나 언니랑 친구 되고 싶어. 친구 할 거예요? 번호 딴 거예요? 예뻐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. 우리 같이 놀까요? 뭐하고 놀까요? 어디 가? 안녕. 잘 가. 안 차. 어? 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전화해 줄 수 있어. 누구한테? 엄마한테. 0106 알 수 없는 거예요? 응. 너도 뭐냐? 찾았네. 나 산책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왔는데. 아, 고마워. 고마워. 잘 가. 고마워. 잘생겨서 번호 딴 거예요. 어. 고마워. 이따 치킨 먹으러 올래? 이게 치킨인데. 이따 시켜놨는데. 진짜. 누구라고 온 거야? 엄마랑. 비조리. 비조리? 비조리? 하하하하. 진짜. 뒤집치지 마. 이건 치킨 먹으래? 괜찮아? 야, 엄마한테 전화해. 전화해 줘? 응? 엄마, 엄마. 언니가 해줄게, 언니가 해줄게. 응. 나 왜 못 걸 수가 있어. 진짜. 진짜. 알 수 없는 거예요. 얘한테 손이 있는데? 아빠 전화번호는 몰라요? 난 언니랑 같이 친해지고 싶어요. 닭강정 먹을래? 왜요? 입 안 된 거야. 치킨 먹을래? 이것도 입 안 된 건데. 안 불편해? 6살이에요? 6살이에요. 6살이에요? 6살이에요? 호시 보고 있어요? 어디요? 그니까. 일단 나는 기분 좋아. 2살이에요. 이거 더 사올까? 2살이에요. 이거 뭐 먹고 있어? 언니가 맛있는 거 사올게. 이 콘텐츠 찍고 있던 거예요? 아, 네. 저 올려주세요. 뭐야, 나의 거야. 우리 엄마 하나 사다 준다? 엄마, 이제 가자. 야, 나의 거야. 먹은 거야? 응. 알았어. 어, 뭐야. 어, 행복해. 어, 이거 구이가 어디서 였어요, 고양이가. 제가 잘 데리고 있을게요. 야, 빨리 닦아봐. 노은아, 맛있어? 이쪽에 있을 거야. 이쪽에 있을 거야? 응. 알았어, 여기 있어. 다가.